우리를 만나기까지 그녀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척 힘겨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강남 유명클럽에서 연말 모임을 하던 중 한국에 놀러 왔다는 태국 남자가 술을 건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처럼 금방 뭔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뭔가 흐려지는 느낌? 흐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민정 씨.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가 정신이 어느 순간 확 돌아왔을 때 침대에 걸터 앉아있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민붕이었어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이제 방 같은 느낌? 방 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그 남자는 클럽에서 술을 건넨 태국 남자였습니다.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건 호텔 방부터였습니다. 사진 화면 딱 들어오는 곳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딱 들어오는 왼쪽에 화장실도 있었고 그리고 침대 두 개. 여기 테이블. 그리고 여기 휴지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탁자 같은 것 같은 게 있었고. 그녀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자가 힘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입을 막 양손으로 틀어 말아가지고 위에서 막 이렇게 짓눌렀었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눕히는 과정에서 목이 계속 걷기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어쨌든 결국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속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끌어다가 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피가 좀 섞여서 나오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보내준다는 남자의 요구에 민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차바노스 라타쿨. 그는 태국에서 하이소밥으로 통합니다. 상류층이란 뜻의 하이소사이어티에 밥이라는 별칭이 붙은 겁니다. 태국의 젊은 부호로 알려진 라타쿨은 태국의 유력 정치인 집안 출신이자 유명인사입니다. 그날 라타쿨이 민정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물리적 폭력을 저지른 증거가 진단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사건 당일 민정 씨는 라타쿨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라타쿨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3개월 뒤 라타쿨은 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로 호텔 CCTV를 언급했습니다. 그날 새벽 CCTV에는 둘이 함꼐한 후에 호텔까지 걸어온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억이 민정 씨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남성은 이 사진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요. 여성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남성의 말이 맞다고 본 듯합니다. 성폭행 가해죄로 신고된 다음 날,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 없이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의 그날 마신 술은 작은 잔으로 위스키 석 잔, 그리고 샴페인 한 잔 반이었습니다. 평소 술이 센 편이라는 피해자가 이 정도로 의식을 잃었다면 술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의심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라진 기억 속에 이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민정 씨는 CCTV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겨울에 겉옷을 입지 않고 밖을 나갈 리 없는 데다 자신은 결코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어요. CCTV에서는 내가 뭔가 이상한 상태겠지. 약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멀쩡하다고 하니까 되게 막 상실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기억을 잃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평소 이분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그 말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특히 다른 사람이 시키는 수동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든지 구토라든지 지나치게 빠른 그런 어떤 취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마약성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약류 등 약물을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법 독성학 전문가는 피해 여성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이 GHB는 작은 적은 양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야가 약간 흐릿해지고 좁아지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좀 졸립고 사람에 따라서 약간 흥분된 것처럼 보이거나 침울해 보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잠드는 것 같이 될 거고요. GHB의 정식 명칭은 감마하이드록시 부티르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인 GHB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통합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1998년 GHB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무렵 마치 물처럼 보이는 마약이라고 해서 물에 탄 필로폰, 물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물, 맥주, 위스키에 각각 GHB를 넣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GHB가 들어있는 음료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GHB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GHB가 들어있는 물에 시약을 넣자 그제야 색이 변했습니다. 중추진경을 억제해서 기억을, 단기격 상지를 유발한다든지,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라기 위해서 쓰는 약물은 GHB가 많이 쓰일 수 있고 쓰이는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중추진경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양이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무색, 무취의 위험한 마약류, GHB를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갈릴레오 TV의 클레어 기자입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직접 GHB를 먹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추진경을 ak 마치 술에 취한 듯 기분이 좋아 보이던 클레어 기자가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GHB가 든 음료수를 더 마신 클레어.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등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잠에 빠졌습니다. 클레어 기자는 GHB를 마신 이후부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GHB 실험을 했던 클레어 기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독일에서는 GHB를 녹아웃 약물이라 부릅니다. GHB 실험 당시 클레어 기자가 가장 놀랐던 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 어머니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GHB 실험 당시 클레어 기자가 가장 놀랐던 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 어머니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GHB 실험 당시них vot ADD 영입을 기증하지 못했습니다. GHB 실험 당시에도 제품을 담아 찾으셨습니다. GHB 실험 당시에는 패배된다는 사실의 정보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GHB 실험 당시 지시로 우리는 기자에게 이민정 씨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클레어 기자는 민정 씨 역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말아야, 그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의 주의가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호텔에 가는데, 그의 영향력이 그냥 그렇고, 그의 주의가 그의 주의가. 그의 영향력이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불구하고, 강간을 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약물이다. 피해자의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약품. 목적을 띄고 있는 약물. 그 목적은 레이비라고요. 강간이라고요. 2010년 유엔 국제마약감시기구는 강간약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GHB를 명시했습니다. 강남클럽 일대에서 GHB는 이른바 작업용 약물로 유명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GHB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클럽에서 성범죄 약물을 사용한다는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건 바로 버닝썬 게이트였습니다. 태국 남자 라타쿨과 피해자가 만난 클럽 또한 바로 버닝썬입니다. 버닝썬 관계자인 이 씨는 라타쿨을 버닝썬의 VIP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가드들 진짜 수십 명 경험 받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 해도 가드가 많이 붙어 가야 한 두 명이거든요. 그때도 돈 좀 꽤 많이 쓰고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일 적게 쓰면 한 9천만 원 써야 들어가니까. 승리가 옆에 붙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라타쿨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빈사 백물 intrig chance인지 고객단보들이 Bob LeMoi 그런데 뒷간에 대해 희 strat ce tailitudine maintained by University texteded 고맙습니다 ถ้าจะมองว่า เป็นไปได้ไหม ถ้าเกิดว่าคนเขาอาจจะบอก คุณเองก็เป็นไฮโซมีชื่อเสียงมีเงิน จบข่าวเลย ผมเราบริสุดอยู่แล้ว เราจะไปติดเสียงบนทำไม ถ้ามีเงินเอาไปให้ผู้หญิงไม่ดีกว่าเหรอ ให้จบๆ ไป คือเหตุการณ์นั้น เอาแค่เหตุการณ์นั้นก่อน คุณคิดว่าคุณถูก Black Mail ไหม ฉันคิดว่าคุณคงอย่าให้คุณคุณหรือ ความล่าคุณความล่ะ จากแบบลักแม่ว ในสิบที่ไปต่อไป ความล่าล่ะ คุณสำเร็ว 쓸บไป คุณสำเร็วไม่ได้ ข้าวมาล่ะ 경찰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지만 라타쿨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라타쿨의 소재 파악은 정말 힘든 걸까. 제작진이 태국 현지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라타쿨 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올해 4월 고급 식당을 개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운영한다는 한 와인바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번의 통화가 오간 다음 와인바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민정 씨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를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시간이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GHB는 약 2만 8천 8백그램. 1년 전인 2020년에 비해서 61배나 급증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업계 쪽에 GHB가 퍼져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당시 경찰은 마약사범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GHB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닝썬 사건을 되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버닝썬 클럽의 비밀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당사자 김상교 씨. 한때 이곳은 돈과 향락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은 내로라하는 VIP가 찾던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클럽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영업이사 장 씨에게 끌려 나온 이가 바로 김상교 씨입니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그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뒷수갑까지 채웠습니다. 당시 김상교 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지구대 내부 영상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당하는 김상교 씨.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저를 갈비뼈를 달려주세요. 갈비뼈를 달려주세요. 갈비뼈를 달려주셔서 다했으니까. 민간이 아니야. 승리 클럽에... 저 처음 폭행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은 진짜 마약에 취했었어요. 흰자가 보이면서 나한테 진짜 손을 휘둘렀다 먼저 막 여기서 아 이거 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자신을 폭행한 버닝썬의 vip 손님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버린 성범죄 증거 사진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과 목격자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버닝썬의 대표적 이문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확인했습니다. 양성명서가 나왔는데 억울하다는 입장 밝혀졌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경찰 수사 결과 버닝썬 대표가 영업담당 MD와 함께 GHB를 투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버닝썬 내부의 약물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 이문현 기자. 그 역시 취재 중 접한 제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중국인 고객 4명에게 팁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HB 작업을 해서 숙박업소에서 연결까지 시켜준 그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 3명 모두 다 20살이라고 했습니다. GHB로 인한 피해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접대 대상은 대부분 VIP 고객이었습니다. 한 VIP 손님은 자신에게 접대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버닝썬 MD라고 증언했습니다. VIP 고객들한테는 물봉을 작업해서 이런 식으로 여자를 해주는 걸로 고객님들한테 벌써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여자들은 그냥 시체예요. 시체라고요. 기사대기를 때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깨고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억 아예 안 난다고. 자기가 술 먹고 자고 일어난 줄 안다고. 버닝썬 MD 중 한 명이었던 최 모 씨. 그 역시 VIP 손님을 관리했습니다. 뭐 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술 같은데 이제 그 손님들이 원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거기서 타서 먹이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이제 룸에 가는 손님들은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자애들한테 약물을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잠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빈번했겠죠. 2층 VIP 룸은 약물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뭐 누구누구를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애들 뭐 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픽업이라고 하죠. 이제 여자애들을 끌어올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이 여자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타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일반 대중들이 들으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제 월에 진짜 2, 3천씩 우습게 벌어요. 진짜 우습게 벌고. 저도 월에 한 2천씩은 벌었습니다. 당시 성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이 GHB라는 것입니다. MD들은 GHB 효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CCTV가 있는 장소를 애용했다고 했어요. GHB를 투약한 여성들은 자기 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엽니다.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나중에 경찰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은 그것을 판단으로 남성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MD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범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은 차고 넘쳤지만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GHB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서 블랙아웃을 일으키기 수준 혹은 쾌락으로 사용하는 수준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을 먹은 경우 입증하려면 12시간. 안에는 치료가 채취돼야 된다. 다른 마약은 3일, 5일 이렇게까지 검출이 되는데 12시간 지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적발하기가 쉽지 않죠. 당시 경찰은 버닝썬 클럽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정작 클럽 안에서 벌어진 GHB 성범죄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승리와 정준영 등 일부 연예인의 일탈 행위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버닝썬에서 일어난 약물 성범죄 이슈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연예인 사건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고발하고자 했던 건 그 시스템, 그 구조적인 병폐였었는데 그런 쪽으로 다 기사들도 나오고 관심도 쏠리더라고요.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특히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약물을 이용한 대단히 추악하고 또 위험한 이런 성범죄가 알려지게 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버닝썬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던져주고 있는 안타깝고 아픈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작업용으로 쓰였던 GHB는 그 뒤로 사라졌을까. 뭐든지 다 구해준다는 만물상. 우리는 고객으로 위장한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전문 의약품부터 체험제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을 건넸습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을 건넸습니다. 한 방울씩 트는 거예요. 음료수에다가 술에다가 여자들 먹는 거 있잖아요. 상대의 동의 없이도 성관계할 수 있다는 불법 약물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놓고 GHB 이름을 걸고 판매가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SNS였습니다. 한 대화방에서는 GHB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이름의 GBL. 바로 GHB의 원료 물질입니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GBL을 먹인 다음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뒤에 제 빠른 신고로 검거된 그는 알고 보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약사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퍼졌어요. 버닝썬 아레나 그 이후로. 버닝썬 아레나 이후로 더 퍼졌다고 보세요? 저는 그 기점이라고 봐요. 훨씬 많이 퍼졌다고. 그때는 이제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도 원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GHB가 등장한 이후 24년 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GHB가 증거물로 검출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한 약사가 GHB 원료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유사한 성범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GHB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은 탓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경찰은 성범죄 관련 수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GHB 증상을 새로 포함시킨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GHB 증상은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하다가 잠이 들며 깨어난 이후에는 대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또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GHB 특성을 잘 알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건데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딸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경찰서 지구대였습니다. 지구대에서 만난 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애가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약 1시간 전. 화장실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간 지연 씨. 그녀는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며 지연 씨를 위협하던 사람은 남자친구 백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에요. 신고하십니다. 아 저 빨리.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 좀 또 찾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뭐지. 괜찮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남자친구의 포테크를 못 타고 있어서. 한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모든 게 악몽으로 바뀐 건 2020년 7월 지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가해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표현을 끊기듯이 왜 기억이 쌓둑 쌓인 것처럼 기억이 없어졌어요. 엄청 밝은 빛이 났던 것과 저는 기억이 나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플래시라이스 분위기 뭔가 하는 생각이 10초 지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지연 씨. 그날 밤 남자친구가 그녀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연 씨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저희 딸은 온몸이 클로즈업으로 상세하게 촬영이 되고 저희 딸은 누워서 완전히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누워있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어깨로, 나체로 벗은 상태로 있는 저희 딸을 어깨로 이렇게 일으켜서 손으로 일배 표식을 저희 딸 얼굴에다 대면서 웃으면서 촬영하는 영상도 있어요. 제가 봤던 영상이 너무 끔찍했고 너무 스칠 수가 없고 거기서...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정신과에 남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지연 씨 측은 백 씨가 미리 약물을 준비한 다음 술에 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물에 취했을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근거가 눈동자 돌아간 거예요. 안에 있는 눈동자 까만 자는 완전히 없어요. 다 뒤로 돌아가서. 약간 최면 걸린 사람처럼 어떤 걸 시켰을 때 그냥 시킨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당시 백 씨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적이 없고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남자친구를 수소문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백 씨.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MBC PD 수첩의 김현직 PD라고 합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불법 촬영을 1년 넘게 교제하면서 찍어본 적도 없어요. 동의한 적도 당연히 한 번도 없고요. 특히 그 영상 안에는 백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상 성행위를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빠가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지만 그런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날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저희 딸. 저희 부모도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했었죠. 이전에 동의한 적 없는 이상 성행이라면 약물 사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적 취향이었으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날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성적 취향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런 성적 취향이 없다가 그날 갑자기 성적 취향이 그렇게 생겼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순순히 동의를 했다는 거지? 그 성적 취향이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피해자는 싫다라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을 거예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백 씨.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백 씨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피해자의 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SNS를 이용해 자신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폰으로 찍었으니 내 핸드폰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단이 메신저예요. 메신저로? 그러면 저기 뭐야, 저희 딸에서 가해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뒤엔 자신에게 영상을 보낸 SNS 흔적을 모두 지우는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연 씨의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백 씨.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한 백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공 행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처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촬영 당사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혹은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도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아니면 보호법에게 비춰봤을 때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임상심리 전문가는 그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프로포퍼를 맞고 수술을 끝난 뒤에도 대화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료의학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쓰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 뭔가 알코올이나 이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그 사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건 정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물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법 촬영 역시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어차피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선언으로 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수사 지침서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GHB 이용 성범죄나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입법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GHB 등에 이런 상대방의 한 거를 완전히 불렁히 만들면서 증거도 별로 남지 않고 나중에 기억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성폭력 목적 약물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게 특정한, 특별한 어쩌면 비난받아도 되는 이런 피해자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일에 당하고 또 극복 차량 들어오고 당했는데 심지어 그게 언제 어디서 따두게 될지 저는 모르고 시아평터 낳고 사는 거잖아요. 평생 안 뽑아야 될 대신인데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제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2015년 영국의 한 남성이 최소 48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GHB를 먹이고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는 GHB에 공분했습니다. 재판 결과 가해자는 종진형에 처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20년, 영국은 종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역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실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고의적으로 약물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다 플러스 강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범죄가 이제 경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중되는 처벌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이 데이트 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포착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성범죄가 의심된다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약물을 검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약물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이 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을 할 때 남이 주는 술을 마시지 말고 이미 개봉한 술이나 음료도 피할 것, 또 현기증이 나면 즉시 신고부터 하라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널리 홍보합니다. 특히 GHB는 환각이나 기억상실에서 끝나지 않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어떤 약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또 유통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약물 성범죄를 방관해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약물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약물의 유통이 필요합니다.